안녕하세요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강다니릅니다. 제가 제 10회 텐아시아 탑텐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1위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와 벌써 9회 연속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. 이렇게 또 멋있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우리 10개국의 다니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좋은 모습과 멋있는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상을 주신 TTA와 다니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안녕